안녕하세요 보령씨의 열정과 기엄을 담당하는 매력덩어리 이석준입니다 인사가 당장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긴 무슨 얘기할게 없어요? 다음주에 군대를 갑니다 아 군대 입대 당당하게 남자가 돼서 돌아오려고 여기 앞에 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아 좋다 좋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꼭 할 말씀하시고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고 가야 훈련이 잘 돼 자 우선 부모님께? 아버님께? 어머님께? 저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와서 올라왔습니다 여태까지 나와주시고 기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멋진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늦둥이 석준아 사랑해 그러고 누가 들었는데 저희 누구예요?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니? 예 그럼 또 여자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유진아 나 잘 갈다 올게 좋은 남자가 돼서 돌아올거고 꽃신 신겨줄 테니까 고무신 신으면 안 됐나?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활발한 늦둥이 부르신 노래를 뭐? 자 날바 기순입니다 대성의 날바 기순 아 날바 기순 좋습니다 박수 드세요 집사의 상대 날마 날마 기숙 날마 날마 기순 날마 날마 지금 가장 날 봐요 날마 날마 기순 날마 날마 기순 날마 날마 날 봐요 여보 당신에게 널 아픔 너드니까 내 힘을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바보 먹었나 잠을 잘 잤다 하루를 초기 뿌리 뻥긴 생각 웃음이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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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쏟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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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날 봐 어디야 날 봐 내 청년을 그대에게 그나마 칠이 날 봐 날 봐 기쑤 날 봐 날 봐 기쑤 날 봐 날 봐 지금 당장 날 봐요 날 봐 날 봐 기쑤 날 봐 날 봐 기쑤 날 봐 날 봐 날 봐요 아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